굿모닝뉴승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어제는 진정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진짜 친구, 찐 친구, 진정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보면 사울왕이 이제 곧 다윗을 찾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윗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사인을 만들죠 그래서 화살을 쏜 다음에 화살을 찾으러 가는 신하를 명령을 하는데 그때 말을 달리하면, 워딩을 달리하면 다윗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하는지 아니면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윗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아빠는 사울왕이거든요 아빠의 뜻이 분명한데도 요나단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왜 아빠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은 사울왕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요나단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단순한 우정이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둘 사이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었죠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요청이고 이것이 약속이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단순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우정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것이 그들 사이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진정한 동욕자, 진정한 친구는 단순하게 우정을 나누고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농담을 잘 쳐주는 그런 사람만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진정한 친구이고 진정한 동욕자라는 거예요 그 두 사이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죠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재미있는 것도 주고 또 좋은 밥도 친구들이 줄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잖아요 끝나지 않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많은 아름다운 단어를 통해서 격려를 베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주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제일 좋은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런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주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